xsfm입니다. p o d e r a 중후한 스모크 그리고 초콜릿 향 과테말라 안티구아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신연정씨인데요 오늘 사연이 좀 길어요 사연이 딱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하나하나가 깁니다 과연 어떤 서사를 갖고 있을지 이게 우리 인생에서 참 다들 은근 은근 경험해보는 과장들이 있지만 은근 경험해보는 드라마들을 준비했습니다 신연정씨의 사연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연정씨 안녕하세요 유엠씨님 안송준님 김상조님 경기도에 사는 신연정씨가 보내는 인사 플러스 사연입니다 본인을 약간 삼자화해서 신연정씨가 보내는 그게 친구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는 땡땡이는 배고 크다 이 자식들아 땡땡이 돈 없다 제 차비 좀 빌려주라 승준이는 맥주가 좋아 승준이가 보내는 인사 사연 이런 신연정씨가 이렇게 자신을 3인칭화 시켜주셨습니다 부부싸움 장르라고 해주시네요 부부싸움 장르예요 숨만 쉬어도 덥던 주말 숨을 너무 쉬었던지 저와 남편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주 좋게 표현 어떻게 해야 좋게 표현합니까 어른들처럼 알콩달콩 사는 집은요 이 표현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숨 많이 쉬면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뭐 백만 번 호흡하면 한 번 싸움 남편이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집을 뛰쳐나가려 차키를 찾기 시작하자 제가 필생의 순발력을 발휘하여 잽싸게 차키를 먼저 챙긴 뒤 순식간에 차를 몰고 나섰지요 이게 신혼부부들이 보통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처음 싸웠을 때 이거 연애할 땅 너무 다르다 그렇죠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정말 짜증나지만 화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 가능하죠 그리고 차가 없으면 사실 좀 애매할 타이밍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문 쾅 닫고 나가는 성격이 아니래서 그냥 뭐 계속 얘기를 좀 하려는 성격이라서 저는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상상컨대 뭐 탁 해서 쾅 나가서 무왕 하고 가는 어떤 그 맛이 있어야지 쾅 닫고 쪼벅쪼벅 걸어서 어딘가를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사실 얼마 못 가있고 그렇죠 뭐 애매한 거거든요 아니 무슨 동네에서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데들 뭐 갑자기 그럴 수는 있지만 독서실을 하루 끊어서 갈 수 있는 게 이상하고 갈 데도 없어요 차가 있어야 돼 이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액셀을 밟을 때 우왕 하고 나가는 어떤 맞아요 그 순간이 좀 해소가 될 수도 있는데 RPM을 급격히 올리는 그래서 신정 씨 같은 경우도 필생에 순발력을 바려서 내가 그 순간을 내가 맞이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차를 먼저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산 꼭대기의 전원주택이라 차가 없으면 대체로 격리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도심 속에 있지도 않고 그러네요 산 꼭대기 전원주택이면 정말 싸우고 나서 차를 이 정도면 싸우면서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어 내가 하면서 계속 그 차키 쪽으로 차키 있는 그 신발장 앞에서 피벗하면서 계속 자리 싸움 하면서 부부싸움 해야겠는데요 꼴밑수비 아니면 차키부터 딱 주머니에 넣고 나 할 말 있어 나랑 얘기 좀 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면 산꼴에 있는 전원주택이면 그게 키가 두 개 있는 보통 두 개 있잖아요 아주 우습겠네요 꼴이 아 그러네요 몇 차례 부부싸움에서 재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던 저는 뛰쳐나간 남편이 차를 갖고 돌아올 때까지 굶어있거나 마을 입구에 가서 장을 보고 올라오다가 늙어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저도 산 꼭대기 같은데 살아본 적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을 구하러 혹은 뭔가를 먹으러 내려갔다 올라오면 확실히 늙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는 남겨지지 않겠다고 늘 마음먹었던 것이 그 순간의 순발력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몹시 흐뭇하다군요 그러네요 숨 막히게 더웠지만 햇살이 쨍해서 좋은 날씨였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보셔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연은 솔직하게 길게 써주시는데 이 사연에서 부부싸움의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차를 쟁취했다는 것만으로 몹시 흐뭇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이렇죠 그렇죠 안 그런 집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인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잖아요 숨을 너무 많이 쉬었다 그렇죠 아 짜증나 남편이 숨을 너무 많이 쉬었다 너무 더웠다 존재가 더웠다 그런 것만으로도 싸울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짜증난다고 말을 했어요 더워서 뭐가 짜증나? 라고 대답했어요 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짜증난다며 이런 이런거지 아무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왔더니 좋더라 로 지금 다음 문단이 시작합니다 숨 막히게 더웠지만 햇살이 쨍해서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지랭이가 일렁이는 도로를 보니 부부싸움과 무관하게 몹시 설레더군요 그리고 그죠 그 에어컨이 이제 물이 없이 잘 나오는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먼 길 앞에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면 뭔가 대단한 일 하러 나온 것 같고 그냥 출퇴근인데도 네 맞아요 문득 계곡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싸움 맞이 피서 어린 시절 이후 계곡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망설임 없이 저는 춘천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자 이분은 아까 경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에는 언제든 놀러갈 마음으로 차에 챙겨놓은 수영복과 비치타올 해먹이 있었지요 해먹이요? 네 요즘은 마트에서도 해먹 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가는 길에 트럭에서 수박도 한 통 샀습니다 랄랄라 라고 적은 랄랄라 계곡은 상류라던 계곡 덕후 동생의 말을 떠올리며 그렇죠 차를 몰고 바짝 올라가서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분상 상류로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물이 깨끗하고 치원하다 현재 한번 유퍼시에서 언급한 적 있지만 아무래도 좀 하루 있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상류에 좀 한적한 곳을 찾기 마련이죠 네 차를 몰고 바짝 올라가서 숲을 옆에 주차한 뒤에 차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운 차에 갇힌 채 누가 지나갈까봐 바닥에 바짝 붙어서 수영복을 겨우 입으니 이미 수영을 마친 것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여자 수영복이라는 게 입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튼튼하게 고정해놓는 일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일은 언제나 더워요 겨울에도 덥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옷을 많이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연예인들이 높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높은 차를 타고 갈아입어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낮은 차는 정말로 어떻게 입어도 불편하더라 더군다나 이제 안 보여야 되고 이러면서 불편한 자세를 갈아입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며 수박을 안고 해먹을 어깨에 매고 어린아이처럼 신나는 걸음으로 수프를 지나 계곡을 향했습니다 수프를 지나 계곡에 도착하니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요? 계속 보시죠 수프를 지나 계곡에 도착하니 시골 5일장이라도 열린 듯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보였는데? 원래 계곡에서는 비키니를 안 입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기억해보면 한국의 계곡에 물맑은 계곡에서 노출을 많이 한 사람은 보통은 이제 투망치는 아저씨들 을 제외하고는 다 껴있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다 바지 입고 티 입고 다 그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곡은 좀 가족 단위 위주여서 그러려나? 이것은 가부와 옳고 그름과 지방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 없긴 없다? 네 계곡에서 남자든 여자든 예쁘고 트렌디한 수영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유난히 계곡에서는 팬티만 입힌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팬티만 입은 아저씨들이 투망치고 있다니까 그게 진짜 보기 싫어 그러니까 바다와는 확실히 다른 착장을 하긴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바다랑 많이 달라요 아이들도 아무리 어려도 바다 가면 수영복을 입히는데 계곡은 굳이 법 수영복을 안 입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상하게 어렸을 때 사진 앨범 이렇게 넘겨보면은 왜 계곡에는 다 바담스만 입고 있는 것인가 바다에서는 수영복 입혀놓고 그리고 되게 정말 아빠 엄마한테 야속한 게 아들은 수영복을 안 사줘 너무해 너무해 진짜 저는 바지도 안 벗고 바지 다 입고 있었어요 여튼 계곡에서 비키니는 보기 어려운 일이다 계곡은 좀 이렇게 뭐랄까 충동적으로 가게 되었나 산을 가려다가 계곡도 있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수영복을 준비 안 하나 뭐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죠 저희가 계곡에서 사실 비키니를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라든지 심지어 아이들도 수영복을 안 입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작고 패셔너블한 아이템은 없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수영복이 아니라는 부분도 맞았네요 그 와중에 수영복 종자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계곡은 일상복으로 즐겨야 한다는 룰이라도 있는 건가요? 없는데 그러죠 그러네요 저랑 어떤 맥락이 비슷하네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대중이 주는 공포죠 세상 어딜 가나 다수가 선택하면 나는 바보다 어떻게들 알고 그렇게 공통적인 복장을 하고 온 걸까요? 살색 몸뚱이에 저는 난처하였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옷도 없는데 애초에 그냥 수영복 채로 해먹 많은 어깨에 쥐고 신나게 나오셨기 때문에 얼른 물에 몸을 담그면 이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겠거니 생각하며 물에 달려들어가 보니 가장 깊은 곳이 복숭아뼈 근처에 오는 높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계곡이죠? 이거 웅덩이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계곡이 있죠 아니 복숭아 편은 애들도 싫어할 거예요 물이 없는 거 가뭄 아니에요? 올 여름에 비 많이 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놓인 아이들 놀이터에 발 씻으라고 낮게 흘려보내는 물 같은 거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물에 몸을 넣으려 그 얕은 개울에 앉아보았다가 양반다리라고 앉아보며 몸을 가장 많이 물에 넣는 자세를 시도하다가 누웠습니다 이건 접신물에 코 박고 눕겠다는 액션이죠 몸은 적당히 물에 잠겼지만 몸이 불투명은 아닐 텐데 뭐가 달랐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몸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무척 컸는데 굴절 때문에 살색이 더 커졌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굴절 때문에 살색이 더 커졌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마음은 편이었습니다 몸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누워있지 않으니 등에 깔린 돌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살짝 졸았더니 머리가 물에 잠겨 코에 물이 이 분 상당한 분이에요 첫 문장에서부터 약간 포스가 느껴졌지만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주무시고 머리가 물에 잠겨 진짜 코를 박으신 거 아닌가요? 결국엔? 그렇죠 코에 물이 들어가고 하여 오래 누워있기가 영 편치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납니다만 기억해 보면요 말 싸움을 하죠 파트너 이런 사람과 졸립니다 체력이 빠집니다 그렇죠 삶이 갑자기 피곤해지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귀찮아 자야지 아무튼 그 얕은 물에 몸을 눕히고 심지어 주무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계곡가에 해먹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두 개의 해먹을 걸자 그럭저럭 몸을 숨길 자리가 되기도 하고 아늑하더군요 모두 티셔츠를 입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계곡에 비키니를 입고 야광 주황색 해먹에 누워있으니 외국에라도 온 듯 이국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불만이에요 왜요? 야광 주황색 해먹은 절대 이국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너무 한국적인 색깔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해외의 휴양지라기보다는 간선로의 도로포장공사도 같은 그런 컬러웨이다 왠지 이국적인 약간 히피 같은 느낌의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국적인 해먹일 것 같은데 굳이 야광 주황색 해먹은 뭐랄까 진짜로 여기 사람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패션 아이템으로 야광 노란색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많은 분은 알고 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때문 그리고 아 그래 맞다 올해 또 뭐냐 휴가 같지 않은 휴가를 잠깐 다녀왔잖아요 코만 잠깐 들이대고 왔잖아요 야광색 입은 사람은 다 한국사람에서 그렇다니까요 야광색은 되게 한국적인 색깔이에요 래쉬가드 입으면 다 한국사람 그 래쉬가드에서 야광색이 있으면 특히나 한국사람 모르겠어요 한국사람의 얼굴 색이 잘 왔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볼트 색깔은 인종을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울리는지 말지를 아무튼 야광장색 해먹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에라도 온 듯 이국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박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네 아까 트럭에서 사셨다고 했죠 계곡에서 먹는 수박은 진리라고 계곡 덕후가 말했었지요 티셔츠는 왜 말 안 해줬을까 원망스럽긴 했지만 배도 고프고 하니 얼른 수박을 챙겨서 해먹에 다시 올라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칼이 없는 데서 이 수박을 어찌할까 이러면서 많은 재앙들이 생기잖아요 손으로 깨보겠네 바위 뾰족한데 쳤다가 다 와사삭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돌로 수박을 깨던 정감있는 시골 드라마를 떠올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앞장면만 떠올리고 뒷장면에 어떻게 이런 장면은 잘 못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돌을 찾아들고 해먹에 앉은 채 수박을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건지 수박은 잘 깨지지 않았고 해먹의 반동 때문에 작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리를 바닥에 둘 수 있으면 둔 다음에 스윙하면서 지금 수박을 치고 있는 조개를 방금 잡은 수달처럼 바닥에 내려와서 하면 쉬울 거라는 생각을 왜 그때는 못했는지 출렁이는 해먹에 앉아 주먹돌로 수박을 십여 차례 가격하였고 수박은 깨지지 않았고 해먹이 끊어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운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대단한 일을 하러 다니는 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진 수박은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지금 잠깐 저는 잠깐 헷갈렸어요 이 수박을 지금 은유하신 건지 본인의 머리도 뇌수가 흘렀습니다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인데 수박이 터졌습니다 뚝배기를 깬다 이런 말들이 유행이라면서요 목주지가 달렸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응급실 장르로 가나 이랬는데 진짜 수박인 것 같아요 해먹 아래는 계곡의 자잘한 자갈밭이여서 엉덩이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수박이 터진 것은 좀 기쁜 일이었습니다 기쁘다는 편으로 봐서는 수박은 수박일 뿐이다 네 본인의 수박이 아닙니다 해먹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시 치기를 포기하고 저는 튕겨나간 수박을 수수파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수수파로 나섰다라는 것은 멀리 튀었다 사방팔방으로 튀어있다 옆에 와있던 행락객들의 볼에 이렇게 씨가 붙어있는 그런 상황 개인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누군가가 수박을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저는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상류잖아요 밑에는 씨가 내려온다고요 해먹을 쳤다는 거 보면 물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자연의 어떤 상태에서 수박을 사방으로 튀었다는 것은 분명히 상당히 비주얼적으로 큰일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인간들이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수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배가 고팠어요 비균등하게 조각난 수박들 가운데에는 절반쯤의 크기가 덩이째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계곡 근처의 바위에 앉아 손으로 수박 반통을 뜯어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기운이 나고 하여 주위를 돌아보니 아까보다 한결 더 서늘해진 햇살과 아까보다 한결 더 서늘해진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해먹으로 몸을 숨길 수도 없고 그러하다 보니 다시 물에 누웠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비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쨍쨍하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계곡에 가시면 비가 오면 와 물이 더 시원해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나오셔도 당장 금방 불어나죠 계곡은 아니면 이제 곧바로 뉴스에서 이렇게 구조대원들이 비키니 차림으로 유일한 비키니 차림 돌돌떨면서 밧줄을 붙잡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 사람들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물가에 와서 다들 젖었는데 비가 와서 젖는 건 안 괜찮은 걸까요? 아니 불어나니까 그런 거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물에 흘러 있었습니다 빗방울 때문에 눈뜨기가 곤란해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추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수한 거구나 계곡에서는 겪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이대로 집에 가면 남편이 감금 상태를 체험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내들의 오해죠 내가 나가면 그곳으로 신랑들은 가두어졌다거나 외롭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숨겨왔던 플스를 꺼낼 수도 있는 거구나 그 큰 걸 참 잘들 숨겨요 너도 고생 좀 해봐야지 않겠니? 혼 좀 놔봐야지 않겠니? 생각하며 저는 차를 몰고 근처 모텔로 갔습니다 사실은 이러면서 본인은 계속 좋게 되고 남편에겐 자비를 베풀고 있죠 아무리 성숙이어도 이렇게 방이 없을 수가 있는지 저는 결국 방 잡기에 실패했습니다 말숙하게 씻은 뒤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싶은 마음에 저는 수영복을 입고 타워를 두른 채 모텔들을 방문하였는데 혹시 그것이 작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숙박업소들이 고객이 변태 같아 보인다고 이렇게 반려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변태 같아 보일 리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뭔가 되게 사연이 있는 사람같이 사연이 있는 사람 슬퍼 보인다거나 사실 계곡 주변 모텔에서 그 차림을 보긴 힘들 것이다 밀어 짐작헌데 다들 계곡 들어갈 때도 평상복을 입고 가는데 이대로 집에 가면 남편이 고생을 체험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완벽한 왜요 지금 잠깐 헷갈렸어요 다시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이분께서 반복을 해주셨어요 신윤정씨께서 여전히 체험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저는 해먹을 고쳐보기로 마음을 먹고 근처에 철물점에서 비니와 긴 줄을 샀습니다 대단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춥고 좀 이렇게 뭐랄까 말끔하게 좀 갈아입고 싶다가 포인트였는데 다시 그냥 몸을 숨길 곳을 찾는 게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해먹을 고치기로 그래서 줄을 교체하고 비니를 잘 끼우고 나니 해먹은 잘 걸릴 것 같았는데 문제는 춘천 모텔 근처 어디에 해먹을 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해먹은 왜 고친 거예요 일단 고쳐놓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너무 이상합니다 두 그루의 나무를 찾아야 한다 두 그루의 나무를 찾아야 한다 생각한 저는 춘천에 대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고 대학교에는 교정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교정에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차를 몰아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도로변에 플라토너스에 걸고 누우려고 안 한 것만 해도 기특하다 네 그렇죠 학교 주차장은 제법 외곽에 있어서 주차를 한 뒤 해먹을 메고 야간에 캠퍼스를 헤매며 나무를 물색했습니다 두 나무의 거리가 마땅한 경우가 흔치 않아서 한 시간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지금 야간인데도 한 시간 아주 이해 못할 건 아닌 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물건이 고장나서 고치면 그걸 쓰고 싶어서 하루 종일 그걸 잘 쓸 방법을 궁리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먹은 처음 봤어요 근데 아까부터 좀 궁금한 게 비키니 차림은 그렇다 쳐도요 해먹을 친다는 것은 나무인데 나무 옆에는 벌레가 맞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야간에 되면 좀 더 심해질 텐데 한번 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없고 어둡고 길에서 좀 떨어진 명당을 발견하자 신나게 해먹을 설치했습니다 나오네요 1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각종 나방과 모기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눈으로 달려드는 조그만 파리가 바글바글해서 이렇게는 잠을 잘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해먹을 걷어 어깨에 매고 교정을 걸어내려가 충격적이네 입구 편의점에서 모기향을 샀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집에 있는 사람이 훨씬 편안한 것 같은데요 아니 신랑은 처음부터 승리했어요 지금 격차만 커절뿐이에요 지금 어떤 잘못을 통해서 내린 형벌과도 같은 그것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 네가 잘못한 줄 알면 지금 당장 춘천으로 가서 해먹에서 자고 오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해먹행이야 사실은 해먹형 싸우실 때의 그 기억을 본인이 왜곡하고 편집했는지도 몰라요 아 그런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해먹형을 지금 스스로 수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기향을 샀고 그리고 다른 자리를 찾다가 문득 설마 이거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학교 운동장 앞에 있는 국기계양대 가능한가요? 이런 어떤 복수국이? 남편 한번 X돼 봐라 이게 왜 복수국인지가 일단은 모든 청취자 지구상의 모든 청취자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떴고요 남편에 대한 복수는 전혀 아니고 해먹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요 어딜 놀러 가든 쓸 수 있게 산 게 수영복은 이해가 된다고 해먹 멀리서 얼핏 보아도 국기계양대와 테두리 난간까지의 거리는 해먹의 몫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가 해먹을 쳐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먹을 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리가 적절했습니다 모든 국기계양대에는 옛날에 만든 거 보면 이렇게 난간이 있죠 네 완성된 해먹에 누워서 모기향에 불을 붙여 손에 들고 있자니 교정을 울리는 취한 대학생들의 목소리 운동장을 달리는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별이 반짝이는 남색 하늘에 누워 있으니 점점 감상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화란 이런 것일까요? 저는 이게 사실상 가능하다고도 보는 게 여름이라서 술 마신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방학 때니까 근데 이 대학생들도 말이에요 술 수정을 하러 운동장에 지나가다니면서 국기계양대는 안 봅니다 클로킹은 잘 돼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국기계양대 봤는데 해먹에 걸려 있길래 아 내가 좀 많이 취했나봐 나 방금 국기계양대에 해먹 걸려 있는 줄 알았잖아 야 너 많이 취했다 가자 이렇게 해먹이라고 분간하기도 어렵겠죠 그냥 그물이 있다 형광색의 평화란 이런 것일까요? 이 부분이 평화로울 것 같긴 한데 본인에게 평화일 수도 있어요 평화라는 게 이렇게 얻기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는 안보관이 중요해요 사실은 차 몰고 나오셔서 되게 한 시간만에 얻으실 수도 있었던 것인데 맞아요 평화의 순간이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러나 모기향의 불이 어느새 손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마냥 감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굴러다니던 비타땡땡병을 두 개 찾아서 직선처럼 부러뜨린 모기향을 꽂아 바닥에 놓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자꾸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양손에 비타땡땡병을 붙잡고 좌우로 나란히 하듯 팔을 해먹 밖으로 뻗은 채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신호수 기수가 이렇게 하듯이 모기향을 들고 이렇게 팔랑팔랑 하시다가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학생들은 야 나 진짜 취했나봐 그리고 되게 모기향의 중요한 사이드 이펙트예요 곁에 두고 들고 있거나 이러면 왠지 모르겠는데 잠이 옵니다 그렇죠 약간 뭐랄까 약간 시골 정치 시골이 아니라 뭐라 하죠 휴가의 정치가 느껴지면서 좀 평화로워지긴 하죠 어깨가 좀 불편했다는 것 말고는 모기 물린 흔적도 없이 정말 편하게 잘 잤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제법 뛰어다닐 때까지도 깨지도 않았어요 정말 수경을 하셨군요 이제 하루 동안 한 가지 감정을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어버리셨어요 부끄러움 수치를 모릅니다 교내 화장실에 가서 말쑥하게 씻고 교내 식당에서 아침을 사 먹었습니다 이게 돈만 있지 노숙인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며 자판기 커피도 마셨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없고 기본도 좋았지만 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너무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고생을 충분히 체험하기에는 충분히 굶기에는 부족한 시간 계속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려면 하나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랑께서 신현정씨가 없으면 밥을 아예 안 먹는다 혹은 못 먹는다 저는 그런 사람은 보기가 어려워서 네 여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차려주면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9세대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양평으로 차를 돌렸고 양평 어느 작은 계곡에서 어제와 같은 행보를 1회 더 치른 뒤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무모하게 느껴졌는데 상당히 이제 슬슬 멋있어 보이네요 멋있어요 피로와 어둠으로 눈이 침침한 상황에서도 현관 앞에 놓인 중국집 그릇을 보았고 당연합니다 문명으로 우습게 봐요 그러자 불현듯 새로 생긴 중국집은 우리 집 산 꼭대기까지 배달해 준다고 전단지를 붙여놓고 갔던 사실이 떠올랐고 그러고 보니 빈 그릇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접시의 모양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양반이 군만두와 탕수육도 먹었고 아니에요 저 쟁반 짜장인데 되게 신랑이 착해져가지고 설거지해서 내어셨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친구들이 왔던 것 같은데요 100% 아이고 밥이 너무 좋았어 론이 출시해 어떻게 보면 UMC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너무 좋겠다 아니 근데 저는 안 해봤는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방금 음악 타이밍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론이 출시의 음악은 바인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그 지금 이제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 중에 상당수에게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야 집 비었다 이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친구가 야 집 비었다 라고 하는 말을 평생 안 들을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다시 듣는 거예요 서른이 넘어가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면 지금은 저 자식이 없어졌죠 아무튼 군만둔 당수육도 먹었고 나는 이틀 동안 좋게 되었던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뛰쳐나가고 고픈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데 남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서로 안 나가려고 차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중국집이 있는 한 아마 둘 다 그럴 건가 봅니다 네 참고로 저는 미대생이 아닙니다 남편이 미대생입니다 알겠습니다 UMC님 안승준님도 부부싸움 하면 뛰쳐나가시는지 어떻게들 활화산을 잠재우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긴 해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들 살겠지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네 신현정 씨 감사드리고요 부부싸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저는 저는 귀동량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저는 부부싸움이 좋을 때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네 저는 지난 결혼생활 동안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제 옛날에 어릴 때 연애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보면 연애를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연애 싸움이라는 게 어느 정도 레벨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저는 장가 들고 나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해본 적이 없는 겁니까? 지금 좀 충격을 받은 눈빛인 것 같은데요 아니 싸우진 않았지만 문제가 뭔지는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뭐 나이 들고 만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는 싸워본 적이 없고 네 그래서 부부싸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싸움은 꽤 귀찮다 아 꽤 번거롭다 그렇죠 같이 부부싸움은 귀찮다 저는 부부싸움 귀찮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은 있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재미가 없다 네 그래요? 재미가 없어지죠 뭐가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원래는 재미있게 살려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로 말을 안 해버리면 재미가 훅 떨어지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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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달랜 적이 있어요 저는 싸움이 제일 재밌는데 끝나고 나니까 심심하다 다음 번에 언제 싸우지? 아까 내가 카운터펀치가 좋았지? 이러면서 네 배틀매니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그 말 멘트가 크게 먹힌 것 같아 이런 재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실은 처음에는 신현정씨 같은 귀행이 원래 그런 걸 좀 즐기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판의 어떤 구슬에 따르면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뭐랄까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또 보면은 네 그렇죠 활화산이라고 표현을 갑자기 하신다던가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는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나 파트너가 하루 이틀 없어지는 것으로 우울해하고 속상하지 않는다 전혀 전혀 그럴까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단절이 생기긴 하지만은 정말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뭐하러 이렇게 단절을 하지? 다시 재밌고 싶다 대부분 그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비슷하니 신현정씨처럼 나가면 할 게 없다 생각보다 좋지는 않죠 아예 차라리 막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끌벅적하게 논다 이건 개념은 또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나가는 경우는 효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XSFM은 금요일이 휴일이잖아요 금요일에는 이제 박한 양반은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그것은 알기 싫다 편집이 일찍 끝났으면 일이 없어서 혼자 나돌아다녀요 하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좋죠 근데 사이가 나쁠 때 혼자 있는 시간은 그건 뭐 저도 저는 별로 안 여튼 할 게 없어요 뭐하나 직근처 가서 밀면 먹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터미널 가서 팥빙수 먹고 똑같아 칸트야 칸트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몇 분에 나타나서 밀면을 먹고 가는 시계를 맞추고 사람들이 근데 정말 할 게 없거든 비슷한 맥락이잖아 싸우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이제 발견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이 신현정 씨가 말이에요 메일 주소를 두 개를 쓰시는 것 같아서 확실하진 않은데 네네 이분이 지지난주에 나왔던 주차장을 못 찾은 발레멍청이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신현정 씨는 비키니와 발레 제가 왜 익명 사연을 왜 지금 이름을 맞는 것 같냐고 추측을 해드리냐 신현정 씨는 자기 본인 메일로 지금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을 네네 그리고 나서 이 발레멍청이의 사연이 왔어요 다른 주소로 네네 당신 누구요? 비슷한 사람 같긴 한데 헷갈렸군요 네 그 후기에는 이메일을 쓰지 어떤 사연에는 어떤 메일을 썼다는 것을 헷갈린 상태에서 후기를 보냈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복장의 그 에피소드가 많은 어떤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생각보다 되게 의연한 느낌 네 그리고 퍼블릭한 망신 동일인물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멍청한 선택 등등등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신현정 씨 감사드리고요 아 잠시 후에 두 번째 노래를 듣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징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저의 연방